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경하 10도 내외의 영하권 추위를 보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추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내일 낮부터는 누그러져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이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에선 현장의 따뜻한 물, 옷, 휴식 장소가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사업주가 한랭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특히 한파로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새벽과 늦은 오후 시간대 작업 일정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안내합니다. 최근 5년 동안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이었는데 이 중 72%가 1월에, 25%가 2월에 발생했습니다.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에 참가한 강원 선수들이 잇따라 메달을 따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에서 열린 남자 봅슬레이 모노봅에서 상지 대관련구 소재환이 금메달을 땄고 이어서 열린 남자 스켈레톤 경기에서 상지 대관련구 신현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대 겨울 청소년 올림픽 썰매 종목에서 메달을 딴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선수들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유류탱크와 비닐하우스가 불타 소방주산 6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비닐하우스 내 벙커 시호를 예열하던 중 유증기에 의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어린이집에서 종이문서 없이 보조금 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전면 시행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작성하고 제출하는 각종 공문서를 전자시스템으로 접수해 검토, 승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원주시는 TF팀 구성을 시작으로 작년 12월부터는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이 시행되면 관내 222개 어린이집에서 제출하는 연간 10만 건 이상의 종이문서가 사라지고 시청을 오가야 했던 불편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올해 4인 가족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이 대형마트가 38만 580원, 전통시장이 28만 1,500원이 들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한국 물가정부가 설을 3주 앞두고 발표한 차례상 비용 조사 결과를 보면 잦은 비와 냉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과일과 최근 한파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채소류의 가격이 20% 넘게 뛰었고 대부분 공산품도 더 비싸졌습니다. 지난해 설과 비교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게 되면 8.9%, 대형마트를 이용하게 되면 5.8%가량 비용 부담이 더 늘었습니다.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공모 신청기한이 다가오자 교육청과 각 자치단체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을 신청한 춘천시와 원두시, 화천군 기획서를 분석하고 공모 선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 시한은 다음 달 9일로 3월 초에 결과가 나옵니다. 2차 공모는 5월부터 6월 말까지 진행하는데 현재 강릉시와 태백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조시가 증가하는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돌봄 사업을 확대 강화합니다. 먼저 독고 노인 등 안전 취약 가구의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응급성활 발생 시 119에 자동신고하는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4천 세대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혼자서 병원을 가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병원 접수부터 검사, 시술, 수납까지 도와주는 병원 동행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표적인 시설 유산인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활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다. 평창군과 강원특별자치도 국제봅슬레이 스켈레톤연맹 IBSF, 2018 평창기념재단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대회 개최 등에 합의했습니다. 또 평창올림픽 테마파크에 IBSF 아시아지사를 설립하고 봅슬레이 스켈레톤 아카데미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IBSSF 월드컵 유치와 슬라이딩 종목 최초 국제현민주관 아시안컵 대회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평창이 아시아지역의 썰매 종목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